어떡하지? 넘치는데? 넘치는데요? 계속 부푼다 마이리얼캠퍼스 디죽박죽 슬라임 방송의 애서입니다 자 이제 슬라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물풀을 잘해줘요 아니 손가락 어제 다쳐버렸어요 어제 끝이랑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이랑 물풀이랑 섞이게 섞어주면 돼요 제가 혹시 망할까봐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왔어요 어? 이제 좀 굳어진 거 같은데? 근데 조금 넘친다 넘치는데? 아니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약간 이럴 줄 알고 미리 만들어 왔죠 자 넣어볼게요 맞아요 제 옷 색깔이랑 똑같죠? 제가 넣고 싶은 거 그냥 넣을게요 검은색은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썩는 중 느낌 완전 좋아요 예쁘죠? 슬라임 안 붙어요 손에도 안 붙잖아요 아니 아니 손에 왜 붙지? 잠시만요 슬라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만들기 같은 느낌 만들기 그거 몰라요? 어릴 때 파는 거? 소리 이거 다 된 거 같아요 아닌가 이거 굳었죠? 봐봐 진짜 굳고 있어요 봐봐 이만큼 약간 희망이 보이군 방금 베이킹 소다 넣었어요 거품폭탄 절대 안 일어나요 이제 굳으면서 슬라임이 만들어져요 봐봐요 이제 진짜로 봐봐 이제 슬라임 된 거 같은데요? 제가 슬라임 이거 준비 되게 열심히 많이 오랫동안 했다고요 슬라임 만들었어요 제가 말했죠 오늘 실패 안 한다고 보여요? 근데 조금 댕댕 조금 댕댕한 이게 나랑 해보자는 건가 그 발포 비타민 그런 것처럼 그런 세정제예요 그래서 퀴즈 낼 테니까 그거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슬라임을 인별 그거 마켓에서 샀어요 근데 처음 샀을 때 총 얼마 남았게요 아니에요 만원 만원 업 만육천원 업 만천원 만팔천원 업 왜 답이 안 나오죠? 어? 어 맞아요 리뷰님 맞아요 26,000원이었어요 다른 퀴즈 낼게요 다른 퀴즈 낼게요 제가 제일 귀엽게 생각한 고양이의 이름 체리 아니고 코코 아니고 개냥이 아니고 나비 아니고 퀴즈 아니에요 아니 어렵게 해달라며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이건밖에 줄 수 없어요 힌트가 수연님 맞췄어요 뮤리였어요 뮤리 자 수연님 드릴게요 축하해요 슬라임 슬라임 버리는 법 슬라임 어떻게 버리냐면요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굳혀서 버려야 돼요 굳혀서 일반 쓰레기에 제가 예전에 되게 슬라임 많이 만져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아 이제 끝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?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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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